제가 누님이 한 분 계신데 원래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다가 한 20년 30년 하다가 개신교로 가고 종교 문제는 아니고 제가 스님 만나서 스님 법문 들으면서 우리 누님한테 권장을 했죠 유튜브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누님은 불교한테 약간의 감정이 좀 있습니다 감정이 있는 게 젊었을 때 불교가 아니죠 자기 욕심인데 왜 이렇게 점봐주고 해주는 그런 분을 찾아가서 많이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걸 하다가 포괄적으로 그냥 불교를 대버린 거라 했죠 그런데 누님한테 그랬죠 그는 불교가 그런 게 아니고 누나 욕심이 그런 거다 그런데 마음쪽으로 이해가 되면서도 옛날부터 가졌던 감정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간간히 법문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제가 보고 읽었습니까 보셨습니까 그러면 봤대요 무조건 끝까지 잘 봤습니까 잘 봤대요 뭐 잘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꼭 그 누님한테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이 길을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데 어떤 법문을 권장하면 좋을까 아니 그건 법문도 법문이지만 그 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역사도 있고 감정이 풀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줘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쪽에 좀 마음이 풀어지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물론 법문을 한 번씩 전해주는 것도 좀 그런 게 또 그분 입장에서 거부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불교에 대해서 근데 그래서 너는 거기 가서 뭐가 변했어 뭘 배웠어 그러더라고 했는데 근데 뭐로 했어요 저는요 그래서 나 배운 거 없지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러고 얘기하는데 근데 저한테는 변화를 분명히 저는 느껴야 안 해서 어떤 변화를 아주 스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깎이형이라는 법문 중에 그거를 들으면서 변화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오는 거구나 이제 그런 거는 분명히 느낍니다 느끼는데 그걸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변해서 내 변한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까마득한 거 같고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거에서 내가 이제 이런 법을 만나면서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옛날에 화를 많이 내던 게 화가 져가지고 집착하던 게 심한데 집착이죠 여기에 오시는 신도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중의 하나가 가족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절에 다니면서 화를 덜 내니까 남편이 일부러 가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사실은 제일 큰 변화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막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이러다가 상대를 좀 이해하게도 되고 또 그 사람의 입장을 좀 다시 화를 안 내면 판단력이 좀 좋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큰 변화고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이 생활 속에서 변하는 걸 보여주면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저기 가두면 좀 뭔가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냥 정보만 계속 전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쉽게 잘 바뀌지는 않아요 물론 그것도 뭐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한 번씩 귀에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리 좋은 거라도 상대에게 강요해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충분히 그 사람이 조건이 성숙해서 그걸 이제 받아들일 때까지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기다려야지 그거를 당장 내 맞대로 안 된다고 자꾸 이제 막 강요하거나 그러다 보면 또 불만도 생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조심스럽게 이제 유뇌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그런 좀 약한의 그 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것도 좋지만 또 종교가 이제 그런 종교적인 그런 접근도 좋지만 이게 이제 우리 삶에서 되게 유익하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런 정신적인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치유해 주고 우리 마음을 되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준다는 이런 점에서 또 이야기하면 그건 또 종교적인 게 아니라 되게 현실적인 거라서 그런 부분으로 좀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이 가르침을 들으면 이렇게 부정하기 힘든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한테 특히 지식입니다 서양에서는 사실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불교 공부하면 되게 좀 시대에 뒤떨어지고 막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오히려 서양에는 가보면 지식인들이 불교를 모르면 이게 약간 수준 낮은 걸로 이해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지식인들이 좀 사회에서 상류층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 합리적인 측면, 연기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노력하면서 살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방위돼서 방치해 두면 그 번뇌는 자꾸 자라거든요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엄청난 또 괴로움을 겪을 수 있고 그게 현생의 즐거움이고 또 내생에 또 안 좋은 데 태어날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하는 걸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현생에도 행복하고 내생의 선처에 태어나서 행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열반을 실현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게 좋다 그래서 좀 또 서양인들은 합리적이니까요 그런 연기적인 측면, 인과의 측면 뭐 이런 것들이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해야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러려면은 우리 마음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메타인지, 메타 자각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,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 이해하면서 그 중에서 우리 마음을 해롭게 하는 거하고 유익하게 하는 걸 정확히 이해해서 그거를 이제 그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수행의 거의 대부분이 그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